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뭡니까 그 주식시장이 좀 여통치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죠 그 올 연초만 해도 뭐 3천을 넘어서서 뭐 3500 4천을 찍을 거다 라는 그런 희망 섞인 그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지금 뭐 현재는 주가가 3천이 무너지고 있고 그 그 조차도 아마 더 하락할 거다 뭐 내년에는 뭐 2500 까지 2200 까지 밀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어 기업 분할 이라고 해서 그 어 일반 주주들의 어 손해를 끼치면서 그 이제 더 경영진 그러니까 뭐 재벌가 들의 그 손실을 막는 쪽으로 이제 좀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해서 뭐 최근에 뭐 신세계도 욕을 먹고 있고 lg 도 욕을 먹고 있고 sk 도 욕을 먹고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한쪽에서는 그 주식 리딩 방 이라고 해서 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이제 일도 좀 벌어지고 있고 뭐 대외적으로는 그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있고 그 중국이 홍답으로 파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되게 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더더욱 더 주식 시장에 뛰어들은 어 사람들에게는 되게 좀 쉽지 않은 기관들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동학개미 운동 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이제 있을 정도로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대거 주식 시장으로 많이 뛰어들었죠 근데 그 동학개미라고 하는 그 이름 잡채 이미 몰락의 의미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학 농민 운동은 그 의지와 정신은 높이 초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되게 무기력한 집단이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어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 한국 주식 시장에 개미들도 그렇게 똑같이 몰락 당할 처지에 이제 처해 있는 거죠 그 운명을 이제 피해 나올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동학 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뭐 과거에 그 강군과 외세에 대항해 싸우는 농민 운동인데 실패한 거죠 그 실패를 미리 얘기는 운동 처럼 운동인 걸로 그 동학개미 운동 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그게 좀 되게 좀 씁쓸한 거죠 왜냐면 그 개미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도 개미 개인투자자 한명 한명을 이제 의미하는데 그건 이제 뭔가 요양벌 그러니까 요양개미를 위해서 희생 당하는 그런 존재 되게 하찮은 존재로 이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동학 개미 운동 이 세가지의 이제 이 합성어 인데 그 단어 하나하나에 되게 좀 안좋은 이미 의미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 뭐 기관과 업자들이 뭐 영 거품을 계속 만들어서 개미들을 끌어 들인 다음에 터뜨리면 이제 개미들을 우왕장하면 스스로 이제 팔거나 스스로 몰락하고 스스로 무너진다 라는 거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만 잃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져도 그냥 멘탈이 금방 이제 무너진다 라는 거죠 그걸 이제 기관들이나 업자들은 너무도 잘 아니까 그런 개미들을 철저로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미들이 이제 아 내가 걸려 들었구나 당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시점이 되면 이미 그 개미들은 어떤 처지다 그냥 한강으로 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뭐 빛두 영끌 이 단어 자체에도 모험 무모함 이라는 의미가 더 담겨져 있는 거죠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경제전쟁 안에서는 절대 의욕하고 투지만을 가지고 이길 수 없는 거죠 뭐 아주 작은 전쟁에서 개미들이 소소한 승리를 이제 맛보면서 더 큰 성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이렇게 심어 주는 거죠 뭐 뭐 뉴욕에서 뭐 게임 스톱 이라고 하는 주식을 개미들이 의기탑 해 가지고 뭐 기관 이기는 모습을 연출 했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과연 개미들이 승리 야 라는 거죠 그 긴 시나리오 안에서 잠깐 동안 이제 개미들 자도 취할 수 있게 만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동학 개미 동학 농민 운동 시절에 농민들이 몰살 당 대부분의 농민들이 몰살 당했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일본 군인들은 시식 무기로 무장을 해서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게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동학 농민이 이겨야 되고 나쁜 일본 군은 무너져야 된다 줘야 된다 라는 그런 그 희망 바램 기대가 현실에서는 벌어지기 되게 어려운 거죠 만약에 동학 농민 운동이 정말로 일본을 이기려고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무모하게 꽃갱이 하고 삽들고 그냥 무모하게 이렇게 앞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힘을 기르고 총과 소총과 아니면 또 다른 더 강력한 무기들을 만들어서 혹은 확보해서 제대로 된 일본 군하고 게릴라 전이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전쟁을 할 그런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이렇게 맞서야 겠지 맞서 써야 겠지 좀 더 실질적인 타격을 줬겠죠 근데 이제 그런게 좀 못했던 거죠 뭐 지금도 벌써 이제 신용대출 줄인다 뭐 대출 중단한다 원금상환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재테크의 사다리를 걷어 찼다 뭐 뭔가 신부상승의 기회를 박탈했다 뭐 여러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라는 거죠 왜 지금 이제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지금 뭐 개미들이 뭐 조금 조금씩 이겼던 그런 성전보를 가지고 정말로 주식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자신의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고 대거 이렇게 무리하게 비춰서 뛰어들어 간다 라는 것은 되게 무모한 짓이라는 거죠 뭐 주식 투자를 해서 뭐 집을 삽니다 아니면은 뭐 노후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뭐 다들 나름의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뛰어드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자기가 바랬던 바를 이뤄내는 게 아니라 되게 좀 힘들고 어려운 처지로 좀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라는 거죠 그게 현실인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씁쓸한 거죠 예 뭐 불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동학개미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뭐 이들이 그 참 어린이 부터 부린이 뭐 부동산 어린이 뭐 주린이 주식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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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가 순진하고 착하고 천진난만하고 되게 소중한 존재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부린이 부동산 어린이 주린이 주식 어린이나 되게 표마하는 되게 조롱하고 되게 비웃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둘 다 초짜고 칠출내기고 무모하고 못모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기득권들에게 언제든지 시생당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030들이 재테크에 빨리 눈을 뜨고 좀 더 현명하게 좀 영리하게 이제 자산을 늘려간다 라고 언론상에서는 대수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되고 기득권들의 그 수작에 놀아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스노우볼 얘기하고 중단선 얘기하고 뭐 재테크 몸테크 뭐 뭐 여러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로 진짜 투자를 하고 성공하고 잘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 투자 시장에서도 극소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 더 많다 라는게 현실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거죠 어 난 달라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라고 누구나 다 마음을 먹지만 실제 결과는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또한 주식으로 손해를 받고 어떻게 무모한 짓을 많이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주식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되게 겁이 많이 나고 염려도 많이 되고 곰 더 신중해지는 겁니다 물론 저도 뭐 주식을 해서 부동산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 성공하시고 마음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하구요 그거랑 어 제가 실제로 많은 돈을 본다라는 가운도 별개더라구요 뭐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더 많은 책을 읽고 투자하기 위한 판단과 고민과 모습이 많은 것들을 하겠지만 그러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뭐 좋은 결과로 올 수 있다 아니다는 장담 못한다 라는 거죠 제가 뭐 주식 부자들의 이야기 부동산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아무리 많이 읽는데 그들에게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듣고 쪽집게 어 코칭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그걸 잘 감당하고 정말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별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겁이 나고 좀 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뭐 주식 어 주식 뭐 통합 통합 개미 운동 이라고 하는 거주 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들의 몰락이 오래된 는 상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어 비치지 않고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이왕이면 조금 더 신중하고 안정적인 그런 시각을 상식을 가지고 좀 바라봐서 좀 손실을 드리고 이왕이면 뭐 소소하게라도 좀 이익을 내면서 가는 생활 좀 보탬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움직이시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에 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활기차게 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